1. 천국의 마음 천국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칠판 안 쓴 날이 없었는데 천국도 아쉬우니까 쓸게요. 우리 애고의 마음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진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녹이죠. 평온의 마음이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하면 인간이 보세요. 애고로만 살다가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령을 만났어요. 성령 안에서 따뜻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 마음이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천국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정의로움이다. 왜? 자, 보세요. 우주는 물질만 우주가 아닙니다. 마음도 우주. 우주는 뭐로 이루어졌나요? 물질과 마음이요. 영혼이요. 그런데 영혼이 성령을 모르는 영혼의 세계만 있었어요. 우주에, 지상에.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주세요. 기독교분들, 특히 기독교분들은 지상에 천국이 임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 임해서 내가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 되면 탐진치의 중생성이, 탐진치의 이 중생성을 녹일 정도의 탐진치를 넘어선, 치, 반대, 진리, 탐욕, 반대, 사랑, 분노, 반대, 평안이 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룬다면요. 하나님의 힘으로요. 내 힘으로 아닙니다. 고등 침팬지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면 혈육의 자녀인 고등 침팬지에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승격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미 여기 악당에 오셔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천국의 마음을 누리셨다면 육바람일과 양심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났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 체험이 깊어지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천국의 영주 고주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미 영주 고주자가 됐고 더 나아가서 살아서 이미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줬듯이 영생의 몸까지 이미 얻으셨었어요. 살아서. 십자가 부활 사건은 상징이고 살아서 이미 천국을 이뤘어요. 지구에 천국의 차원을 연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천국을 여신 거예요. 즉 지상에서 지상에서 고등 침팬지만 살아가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제일 먼저 제 1호로 사신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는 또 다른 입장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중요해요. 천국에서 천국의 본인이 지상에서 천국을 개척하시고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셨고 본인이 메시아 그 세계의 왕이라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천국에 살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 지상 사람들한테 선포하려고 왔어요. 천국이 왔으면 선포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 살아라고 인도하려고 왔어요. 내가. 그래서 열두 제자를 키웁니다. 대표적으로. 그 제자들이 천국에 살게 도와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살았을 때 못 봐주니까 나 죽고 난 뒤에 성령이 바로 임할 거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제자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 때 제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 강림 사건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거는 이 땅에 천국이 왔다는 걸 확실히 선포한 사건이에요. 사실 그 전에 왔는데 예수님은 살 때부터 이미 천국에 사셨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이 뭐예요. 메시아를 제물로 바쳐서 메시아라는 제물을 하느님한테 바쳐야 인류한테 천국이 온다예요. 그럼 내가 제물이 되주마. 나를 바쳐서 천국이 온 선언 부활했다는 건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 살아나는 인간이 나왔다. 죽음을 극복한 인간이 나왔다는 건요. 이 땅에 천국이 왔다는 확실한 선언인데 원래 본인은 이미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왜 그 사건을 예비하셨고 그 사건의 의미를 두셨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지상천국이 왔다. 예수님이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 간 이후로 역사가 BC, AD 가르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 오기 후로 온 후로 지구 역사에 자기 왔다 간 걸 역사에다 박아 놓으신 분 그 기점으로 천국은 지상에 확실히 선포된 거예요. 그 전에도 수많은 성자들이 다녀갔고 예언자들이 다녀갔지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프로젝트가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 하늘의 왕이 직접 와가지고 지구 지상에서 앞으로 천국 선포되고 지구 지상에서 천국이 개척될 거라고 본인이 오셔서 뭐죠? 이렇게 커팅하고 가신 거예요. 지구 천국 분점 열렸다고 오셔가지고 이제 커팅하고 다 행사하고 가신 걸 이제 제자들한테 확장하라 하고 가신 거예요. 전 세계로 확장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 때 성령 받은 사건은 막 방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성령이 임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임해줘야만 이 지구에서 천국이 지상천국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한테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 제자들한테 집단으로 임하는 거를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왜 방언이 나왔냐. 뭘로 여러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집단으로 기도해요.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보여주기 용이라니까 이게 원래 내면의 성령은 다 제자들마다 이미 더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건데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제자들도 그 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주 엉터리 교사가 아니라면 3년간 지도할 때 성령 못 받게 했을까요? 이미 다 부분적으로 받았어요. 확 터지는 때가 오순절 때고 그때 왜 방언이 나왔냐면 방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방언하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왜 중요하냐. 성령이 왔다는 거를 유대인한테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집단으로 기도하 성령이 왔어요. 다들 얼굴이 평온해졌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냥 오늘 기분 좋은가 보죠. 그럼 옆사람들이 봤을 때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침 다른 지방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딱 그 시점에 딱 그 지방 언어로 방언들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보고 다 놀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된 거예요. 왜 쟤 내가 아는데 저기 저 촌놈인데 갈릴리 촌놈인데 갑자기 다른 내가 사는 지역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방언들 외국어 정확히 유창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영어학원 대신에 교회를 보내죠. 방언 터지니까 어우 저건 원어민 바람인데 원어민 바람인데 원주민 바람도 있고 원어민 바람도 있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방언은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외계어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이 나갔다고요. 탁 그 지역 사람이 듣고 알아볼 저 사람 왜 우리나라 말을 하지? 우리 지방 말을 하지?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지상에 천국이 공식으로 개척됐음 하는 거를 이제 제자들까지 됐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승은 원래 저 사람은 원래 좀 잘하지 않았을까? 이게 있죠. 예수님은 원래 메시아잖아. 하느님 아들이잖아. 제자들이 돼야지 이게 사람들이 흥분하거든요. 학당에 지금까지 만약에 제가 정사 뭐니 하는 게 저밖에 없고 아무도 안 돼 있다면 이 학당 좀 수상하잖아요. 제자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든가 아니면 학당이 이상한 거죠. 교수법이 너무 엉망인 거죠. 그러면 의욕을 잃죠. 저 교수님은 저기 한 50년간 한 명도 제자 박사학위를 준 적이 없으셔. 거기 제자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딱 변화된 모습이 밖으로 알아볼 수 있게 터져 나온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게 왜 중요하냐. 지상에 천국이 예수님만 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의 역사는 뭐죠? 2000년은 많은 분들이 2000년간 예수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시나 금방 오신다고 했잖아. 예수님은 그럴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닌 바로 와서 뭐 하게요? 또 잡혀서 돌아가시게요? 예수님이 왜 바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어떻게 스승이 돼서 제자 가르쳐 줄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지상천국에 사람들이 살게 할지 다 보여줬어요. 제자들한테 전 세계까지 가서 천국을 확장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2000년간 계속 이어져 와야 할 일은 뭐죠?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천국을 계속 확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양심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자명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천국을 만들어 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가서 도와줄게 라고 한 거지 제자들한테 이미 다 사명 줬고 어떻게 하라고까지 다 가르쳐줘. 우리가 할 일도 지금 그리고 이거 알아두세요. 다른 종교인들도 지상천국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빨리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지금 이렇게 포교를 하면 포교 잘 되겠죠. 제가 저기 목사님이 됐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지금 천국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학당에 오셨으면 천국에 지금 들어가는 법 배웠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일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법 배우셨죠. 성령 받으셨죠. 못 받으셨군요. 참나가 성령입니다. 참나 찾으시고 몰라 하시고 참나 안에서 자명하게 지금 사시죠. 여러분 지금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식 선포한 천국의 차원에 여러분도 들어가신 거예요. 불교는 다르지 않냐고요. 다 똑같아요. 모든 성자들은 사실 다 와서 천국을 열려고 오신 거예요. 부처님은요. 아라한들한테 너 이번에 유내 끝나라고 했죠. 저는 그걸 그냥 사탕관림의 말이라고 봅니다. 유내가 끝나긴 해 끝나요. 그런데 유내가 끝나고 안 끝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었죠. 성령 대신에 제자들을 열반을 체험하게 만들었죠. 열반 안에서 이 사랑과 진리 어떻게 구현했죠. 팔정도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라한들은 보살과 아라한이 다른 것 같은데 보살은 유내를 인정하고 아라한은 유내 끝났다고 주장하고 사후의 얘기 아닌가요? 살아선 어떻게 됐나요? 살아서 다 천국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성자들이 오시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천국 차원 극락 차원을 계속 확장하는 일만 해요. 성자들은 오면 여러 가지 그 지역 풍토에 맞게 예수님은 유대인에 맞게 부처님은 인도인에 맞게 지도했을 뿐이지 다 결국은 살아서 열반 안에 자기 마음의 중심을 두고 성령 안에 중심을 들고 살 때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다 아라한들 또 그래서 사실은 다 천국 사람들이고 극락 사람들이고 보살도 극락 사람들이고 천국 사는 사람들이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학당도 똑같아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몰라하시고 빨리 몰라해서 참나 만나시고 자명과 사랑 안에서 육바람을 실천하세요. 양심 성찰해 가시면서 양심 성찰해 가시면서 상품 광고 아닙니다. 양심 성찰해 가면서 홍범 십사조 따라 사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살아가세요. 이거 뭐 지침 그렇게 어렵지 않죠? 머릿속에 넣어두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몰라하시면서 항상 내가 지금 이 삶의 14가지 지침 중에 어기는 건 없나? 육바람일 중에 찐찜한 건 없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찐찜하면 털고 가시는 것 뿐이에요. 매일 매 순간 이렇게 사세요. 이미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천국에 바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냥 천국에 사세요. 튕기시면 또 들어가세요. 또 들어가는 법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튕기면 또 몰라하세요. 천국에 나가라고 해도 여러분 또 몰라하고 들어가 계세요. 다시 나가라고 했잖아. 또 몰라해서 들어가 계시고 자명한 짓 하면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자명한 짓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탐진치 탓하고 있으면 천국에서 쫓겨나요. 제가 탐진치가 많아서요. 다 다 많지. 그럼 뭐 하나님이 당신한테만 탐진치 더 줬을까요? 다 똑같이 줬죠. 경영하고 못하고 차이죠. 누가 더 성령을 개발했냐 차이에요. 누가 더 양심을 개발했냐 차이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당 학당이란 그래서 올바른 학당이란 진리가 전수되는 도량이다. 예수님이 권하신 것도 심판의 날을 기다려라가 아니라 심판의 날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쉽게 안 오실 거예요. 그 말에서 쉽게 안 오실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해놓고 왜 쉽게 와요? 지금 땅끝까지 전도가 됐나요? 교회는 세워졌죠. 교회만 세웠지 이거 밥값만 갖췄지 아내가 지금 학당이 갖춰졌냐고요. 진정한 에클레시아 진정한 진리 전수의 모임이 갖춰졌냐고요. 진정한 제자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딱 한마디로 진정한 천국의 입성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수님 보금 핵심은 간단합니다. 천국 왔다. 본인이 이미 천국에 들어가 사세요. 지상에서 인간 중에 천국에 사는 사람이 나왔다. 천국은 개척됐다. 한마디로 천국 왔다. 두 번째요. 천국 가자예요. 전 세계인 다 데리고 들어가자. 2차원에 다 들어가자. 죽어야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여러분이 깨워서 양심껏 살아가는 게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은 왔다. 내가 그렇게 살다 간다. 천국에 가자. 모든 제자들이요. 세계 만방의 모든 존재들이요. 천국에 살아라. 지상에 존재하는 고등 침팬치들이요. 천국에 살아라. 천국에 들어와서 살아라. 몸은 이 물질계에 살더라도 내 나라는 눈으로 보이게 오지 않는다. 영적인 왕국이다 그랬어요. 내 나라는 눈으로 보이게 오지 않는다. 천국이 와도 우리 마음에 와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그대로 지상천국이 된다. 메시지 좀 느껴지시죠? 성경 강의 때 제가 또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서 지금 교회 절 어디 가리지 마시고 천국 극락에 빨리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못 들어간 사람과 들어간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일단 다리 하나라도 걸치세요. 몰라 하면 다리 하나라도 걸치는 겁니다. 몰라 몰라 하고 있으면 일단 다리 하나라도 평안이 오잖아요. 다리 하나라도 걸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요소 덕목들도 하나씩 챙기세요. 일단 몰라 해서 평안을 만든 다음에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더 이 진리 이 진리도 제가 제시해 드렸죠. 이 진리 탐구 속에서 자명해지고 이게 자명해지면 사랑이 조금씩 나옵니다. 정의가 조금씩 구현돼요. 그거 남들한테 무례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점점 점점 전체적으로 진리의 모습이 갖춰져 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천국 사람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지상에 살지만 천국에 살고 있어요. 지상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게 이거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구나. 다 알게 될 날이 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새 에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런 거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내가 오마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왔다. 이미 왔다. 내가 천국 주려고 왔다. 복음의 소식이 그거다. 천국은 왔다. 천국에 빨리 들어가라. 이미 다 전해주고 간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휴거가 되거나 천국에 들어가는데 돌겠네 하면서 계속 교회에서 뻘짐하고 있습니다. 탐진치만 더 치성하게 만들고 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죠. 제가 항상 이렇게 늘 자제하려고 하지만 타종교 비판 타종교 비판이 아닙니다. 저는 내 종교라고 생각하고 비판합니다. 마치겠습니다.